동양생명입니다. 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을 더 늘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바로 앞에 전저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추가 매수 하려고 한다면 전저점에 가깝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샀는데요. 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 할까요? 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한다고 뭐 매수가가 낮아질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를 낮춘다고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는 다시 쌍방만들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5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지금 보험사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까지 높다 보니까 내야 될 돈은 많은데 내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나갈 돈들이 많은데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 나비금이 잘 안 들어가고 있고요. 보험 나비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해지해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지 환급금이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금 의외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사들도 한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할까 하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들도 지금 거의 다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분기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샀다고 한데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메리트가 있나 하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왜 더 들어가려고 하는지 전 잘 공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4,25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장기 투자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거 장기 투자했을 때보다 돈을 더 못 벌 겁니다. 차라리 아까 BGF 장기 투자하는 게 낫지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하는 게 낫지 돈 못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하면 더 못 가니까 더 안 좋아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거는 투자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 뺏길 것 같으니 그냥 비중 더 들어가가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접자. 4,25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반등 나가면 4,700원쯤에서는 과연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고 나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